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남 창수입니다. 방금 앞에서 보신 영상 리그 셋업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 건데 사실 이 영상을 찍을 생각은 없었는데 영상 댓글에 정대호 구독자님께서 이것도 알려달라고 하셔가지고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말씀드리지 못했던 초보자분들이 이런 리그 셋업을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들까지 다 말씀을 드려볼게요. 자 우선 카메라는 잠깐 옆으로 치우고 제일 첫 번째로 준비하셔야 될 거는 카본 로드 직경 15mm에 30cm짜리로 준비를 해주세요. 두 개 준비를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스몰 리그 V 배터리 마운트 이거 준비해 주세요. 이 로드 두 개를 V 배터리 마운트 쪽에다가 끼워주신 다음에 이렇게 조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는 스몰 리그 베이스 플레이트 준비해 주세요. 이 아래쪽에 있는 이 긴 거는 제가 사용하는 삼각대의 플레이트예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V 배터리 마운트 앞쪽으로 설치를 해줍니다. 이 베이스 플레이트 위치는 이 카본 로드 30cm짜리 중앙보다 살짝 뒤에 가면 돼요. 이 정도에서 적당히 조아주시고요.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잠깐 옆으로 뺄게요 이거는.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카메라를 준비해 주세요. 그리고 그 카메라에 맞는 케이지를 준비해 줍니다. 그리고 서로 조립을 해 줄게요. 자 이렇게 케이지와 카메라 바디가 조립이 되었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렸던 베이스 플레이트에 이렇게 내장된 플레이트가 있어요. 이거를 케이지 아랫부분에 연결해 줄게요. 자 이렇게 연결이 되셨으면 이제 이 앞에다가 렌즈를 끼워 줄 거예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일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2470GM을 장착을 해 주겠습니다. 자 이렇게 장착이 됐으면 앞에 렌즈 후드랑 렌즈 캡은 빼 주세요. 자 다시 잠시 뺐던 리그를 앞에 두고 이 베이스 플레이트에다가 위치시키신 다음에 잠가 줍니다.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는데 이 베이스 플레이트 잠금 장치가 사용하다 보면은 조금 약간 쪼임이 좀 풀리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매번 이거를 한 번씩 쪼아줍니다. 이렇게 한 번씩 쪼아주면 고정력이 되살아나요. 만약에 이거를 안 하시고 체크 안 하시면 이 카메라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잠금 장치 부분, 잠금의 악력이라고 해야 될까? 그거 맨날 체크해 주시는 게 좋아요. 어쨌든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번엔 스몰리그 렌즈 서포트를 설치해 줄 거예요. 이 앞쪽에다가 끼우시고 지금 보시면 초점 링, 줌 링 있죠? 이 두 개를 간섭하지 않는 곳에 위치시켜 주시면 돼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다가 받치겠습니다. 이렇게 위치시키고 잠가 주신 다음에 이 렌즈 서포트를 위로 살짝 대주세요.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살짝 닿는 정도 느낌으로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이 높이도 쪼아줍니다. 자 이제 스몰리그 미니 매트박스를 준비해 주세요. 우선 어댑터 링을 렌즈 앞에 껴 주시고요. 그 앞에 매트박스를 껴 주세요. 자 벌써 어느 정도 모양이 나오고 있죠? 자 그런데 이번 리그 셋업의 핵심은 오밀 조밀하게 꾸미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V배터리 마운트랑 카메라 바디와 간격을 없애 줄 거예요. 거의 다 맞물리게끔 최대한 붙여 줄 겁니다. 한 이 정도? 손 하나 들어갈 정도? 이 정도 간격을 해주시고 V배터리 마운트를 쪼아주세요. 자 이럴 경우에는 액정이 닫혀있는 상태에서 이 바디를 끼우시면 액정을 펼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지금처럼 액정을 편 상태로 카메라를 베이스 플레이트에 마운트 시켜주셔야 돼요. 자 그리고 팔로우 포커스를 설치해 줄 거예요. 저 같은 경우에는 틸타 제품인데 제가 이거 살 당시에는 스몰 리그 게 출시를 안 했었거든요. 지금은 스몰 리그 것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보시고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사실 저는 이 팔로우 포커스를 잘 안 쓰는데 이번에는 멋을 위해서 껴 주겠습니다. 그리고 원래 초점링에다가 포커스 링 같이 끼우셔야 돼요. 그래야 이게 작동을 합니다.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V배터리 마운트에다가 V배터리를 장착을 해주세요. 자 벌써 어느 정도 모양이 나오고 있죠.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필드 모니터와 하슈 타입의 모니터 마운트를 장착을 해주세요. 이 상태에서 이 탑핸들 위쪽에다가 장착을 해줍니다. 자 그리고 리그 옆쪽에 보면은 여기도 하슈 부분이 있거든요.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샷건 마이크 같은 거 하나 설치를 해주세요. 자 이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이 영상 처음에 보셨던 그 리그 셋업이에요. 어때요? 되게 멋있죠? 그 조그맣던 미러리스 바디가 이렇게 마치 시네마 카메라처럼 변한 모습이에요. 단순히 뭔만 보자면은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멋있어요. 이렇게 한다는 게 무엇이냐면 미러리스 같은 경우에는 본체가 작기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 꽉꽉 눌러서 오밀조밀하게 붙여주는 게 리그 셋업을 하시면 모양이 예쁘게 나옵니다. 거기다 플러스 컴팩트하다고 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리그 셋업 치고는 꽤 많이 컴팩트해져요. 그런데 초보자분들이 이런 리그 셋업을 하실 때 굉장히 중요하게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뭣도 중요하고 실용성, 확장성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이에요. 안전. 안전이라고 하면은 바로 무게 중심을 잘 생각을 하시면서 이런 셋업을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. 지금 제 베이스 플레이트 아래쪽에 보시면 제가 사용하는 삼각대에 플레이트가 장착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최대한 이 플레이트 중앙에 전체 리그의 무게 중심이 위치하게끔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. 만약에 이 플레이트의 중앙이 아닌 이 플레이트를 넘어서서 이 앞쪽에 굉장히 무게 배분이 되어 있다?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리그를 삼각대에 장착을 했을 때 앞으로 꼬꾸라집니다. 한마디로 그냥 이거 통째로 작살이 난다는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리그 셋업을 하실 때 무게 중심 꼭 생각을 하시면서 세팅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 삼각대에 올리실 때 카운터 밸런스를 잘 잡아주셔야 돼요. 카운터 밸런스 잡는 방법은 제 옛날 영상이 있으니까 제가 이쪽에 링크 달아 놓을게요. 그거 보고 한번 참고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무게가 상당히 집니다. 상당히 무거워져요. 그렇기 때문에 비디오 헤드도 이 리그 셋업의 무게보다 더 높은 지지화중을 갖고 있는 헤드를 사용하셔야지 안전해요. 진짜로 그냥 단순히 멋 때문에 이렇게 따라하지 마시고요. 항상 이거를 만들 때 멋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최우선이다. 이 말을 드리고 싶었어요. 케이블 연결 같은 거는 제가 생략을 했는데 제가 리그 셋업 방법 영상을 지금 이게 세 번째거든요.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 영상도 그렇고 케이블 연결하는 방법 어떤 케이블을 사야 되는지 다 알려드렸으니까 그 영상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역시 미러리스는 리그 셋업 하실 때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꽉꽉 압축을 해서 만드는 게 가장 예쁜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. 감사합니다.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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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